안녕하세요 마이크요? 네 정신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칭입니다 저 혹시 옆에 서도 되나요? 오징어로 보이는건 아니죠? 네 사람입니다 지금 공포가 들썩들썩합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한국인 현빈씨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의 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신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유주입니다 네 우리 여자친구 여러분들 궁포 와보신 적 있으세요? 저희 궁포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때요? 이렇게 처음 오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또 철죽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철죽축제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궁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환영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니까 저희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고 가세요 네 말씀도 너무 예쁘게 했어요 다른 한 분도 한번 소감 들어볼까요? 네 저희 멤버들이 또 꽃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축제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가 이 열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끝까지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열기 더 뜨겁게 만들어 주실 거죠?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저희는 빨리 빠지고요 여러분의 큰 박수로 우리 여자친구의 다음 무대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다음 무대 시간을 달려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저희 이번 앨범 수록곡이었던 봄비 라는 곡이 있는데 어 많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노래가 정말 좋아요 봄비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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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마지막 곡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진짜요? 아 진짜 너무 멋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호응을 너무 잘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세 곡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도 너무 아쉽죠 진짜 많은 분들께서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기까지 저기까지 다 저희 뒤에 계신 분들 처음 들어볼까요? 여러분 다들 잘 보이세요?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? 저희 우리 유구봉도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무술봉 무술봉 그리고 마지막 곡이 호응이 너무 좋으면 저희가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? 네 저희 그럼 마지막 곡은 뭐죠 여러분? 아 다들 말씀을 해주시네 어떻게 그럼 저희 응원도 혹시 해주실 수 있나고 물어볼까요?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분이 더 업업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이게 탕탕탕 핑거 팁입니다 시작 탕탕탕 핑거 팁 와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탕탕탕 핑거 팁 와 근데 지금 소리가 앞에서 밖에 안 나는데 뒤에 분들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네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? 네 하나 둘 셋 탕탕탕 핑거 팁 우와 네 이렇게 저희 우와 계속 이렇게 같이 끝까지 즐겨주시면 저희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응원하게 따라 달려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거 핑거 티 들려드리면서 이들때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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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또 이렇게 공포까지 왔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가서 즐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곡을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앵콜 어떤 곡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까? 뭐 할까요? 내 남자친구에게?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부터 우리 눈을 안 들려드리고 갈 수 없죠 아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눈을 너무 잘해주실 거죠? 네 아 그리고 오늘 철축축진데 밤이라서 철축을 못 보고 가는 거 아니까 했는데 여기 너무 철축같이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우 우와 오늘은 언맨트네요 언맨트 엄지도 철축같이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여친 절축 절축 그 문화와 예술이 또 유명한 곳인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즐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정말 마지막 곡인 오늘부터 우리는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굴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